아! 좋네. 야 시원하네요. 연속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네 우선 이렇게 대한민국 대표 맥주 브랜드인 카스 모델이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.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이기도 하고 또 또 김준현 선배님과 같이 찍는다는 얘기 들었을 때 평소에 방송하시는 거 너무 재밌게 봤었는데 실제로 드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겠구나 싶어서 또 그런 기대감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촬영할 때 너무나 재밌게 촬영했고 광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치킨이죠. 심액을 정말 좋아하고요. 저는 김준현 선배님처럼 그렇게 막 목이 따끔거리고 눈물치 큰 날정도까지 마시진 못하지만 이렇게 한 모금 한 분씩 마시면서 그 시원함을 느끼는 걸 좋아해요. 아 그 시원함을 느끼는 거. 아 좋네. 야 시원하네요. 연속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예. 준현 씨도 연습을 많이. 연습을 할 필요가 없겠어요. 준현 씨는 맨날. 아 그냥 잘 좋아하시죠.